지금 보이는 건 세상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첨단 솔루션과 시스템 기술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앞선 미래를 열어온 우리는 IT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으로 AI 영상 인식과 감시, 교통단속과 관리 시스템 RTOS QNX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다수의 국가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을 통해 탄탄하게 쌓아올린 RT솔루션의 모든 역량은 오롯이 고객의 더 큰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T솔루션은 딥러닝 기반의 영상처리 솔루션으로 교차로의 통행량과 차종, 대기행렬 등 교통정보를 자동으로 검지, 집계하고 교통 혼잡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과 교통사고 방지는 물론 교통체계 개선, 수요관리 등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가 보행자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보행자의 행위 분석을 통해 돌발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이 적은 지역이나 야간에는 교통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 신호를 제어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RT 솔루션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미 설치된 신호기에 AI 카메라만 설치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카메라의 왜곡된 부분이나 가려진 부분까지 인식할 수 있는 특허 기술로 정확한 감지가 가능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정확한 시각으로 더 명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솔루션과 시스템 RT 솔루션은 신뢰의 기억으로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RT 솔루션